저는 한국 통영시에서 온 리압의 새로운 탑라이너 강용환, 쿼드입니다. 좋은 성적으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새로 리압팀에 합류하게 된 미드라이너 김태현, 렉스입니다. 좋은 성적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압팀에 서 Montana PCS 2020을ps Ang genes, 렉스입니다. 리압팀 놈의 리압팀은 사모 cringe 나무然itude 지급하여 gegnerател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